안녕하세요. 이 목마갈에 오늘 큰 화분으로 옮겨주려고요. 바틱을 많이 섞었어요. 1대1 정도로 섞었어요. 바틱이랑 콜라이터 많이 섞인 거먹살업. 반반정도 섞었네요. 진작에 이거 흙을 많이 담아놨었어요. 혹시나 뿌리집기 가능할까 해서 한번 찢어볼게요. 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뿌리가 꽉 찼면 애들이 힘이 없었어요. 햇빛을 못 봤던 힘도 없겠지만, 여기 그름을 엄청 많이 넣어놨네요. 진짜 꽃피는 애들은 그름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름을 좀 보세요. 제가 최근에 올려준 물을 이렇게 하고요. 뿌리집기를 한번 해보려고. 흙을 많이 덮어놨었는데, 가능하면 하고, 아니면 그냥 할게요. 외목대가 예쁘게 되어있을 거 아닙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는 그대로. 여기가 다같아 여기가 다같아 잘 안 되어서 여기가 다같아 이렇게 이렇게 정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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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먹으면 이렇게 큰 분에 가면 또 큰 분에 맞더라구요. 작은 분에 있을때는 또 작은 분에서 살고. 어디에 또 할머니 전화해 보겠지? 전화기 요즘 애들이 뭐 전화기 없으면 되나?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엄마가 쓰러진 중 하고 있으니까 아빠 핸드폰한테 들고 가더라니? 엄마는 죽거나 말잖아. 엄마가 쓰러져있어도 쓰러졌거나 말거나 했는데 가지고 놓을 생각만 하네. 사람이 없어? 엄마가 왜 넣어? 죽을 많이 덮어줬어. 죽을 많이 덮어줬는데 아직 뿌리는 날 생각도 안하네. 여기 하니까 또 여기도 맞잖아. 화초들이 희한하다니까. 좀 큰 분에 심으면 큰 분에 맞고. 작은데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. 이거랑 이리야. 애들이. 꽃들이 그려가네. 사람도 안그러시네. 사람도. 아이고. 햇빛 좀 봤다고 색깔이 그려보셨는데. 큰 집으로 옮겨줬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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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